자 EBS 리딩 파워 유형편 완성 20강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하다 하다 치아와 함께하는 수업을 해 보도록 할게요 말 그대로 이빨입니다 이빨 이빨인데 살짝 검은색이 많이 보이는 거 보니까 충치가 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나는데 뭐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죠 바로 가죠 Do you know? 너 알고 있니? 뭐 하나를 근데 뭐 중에 하나요? 가장 최고의 치료법들 중에 하나 원 오브 다음의 복수명사 근데 뭐를 위한 치료법이요 뭐 커프 위드 하면 뭐뭇을 대처하다 다루다 뭐 이런 뜻이니까 커피 위드 왜 전치사 뒤에는 뭐가 와야 된다? 전치사 뒤에는 동사가 올 때는 ing 그죠? 대처하는 치료법들 중에 하나 근데 뭘 대처하는 겁니까? 가족의 긴장을요 아 가족의 긴장 이게 좀 쉽지 않은 내용이네요 그죠? 가족의 긴장을 대처하는 처리하는 그 최고의 치료법들 중에 하나를 넌 알고 있니? 모르죠 당연히 그러니까 네가 대답해 줄 겁니다 뭐라고 대답해 줍니까? 투 월즈 두 단어야 이 자식아 뭔데? I'm sorry 미안해 라는 말이죠 자 it's an amazing 그건 되게 놀라운 말이에요 되게 놀라운 일이에요 그게 뭔데? how heard 다음에 여기까지네요 간접 의문문 어선이죠 얼마나 어려운 건지 몇몇 사람들이 발견하는 거예요 그것들을 뭐 되게 어렵다라고 발견하는 거죠 뭐하기에? to say 말하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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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여기 보시면 댐이 댐이 뭐가 되고요? 을을이 되고요 그죠? 그 다음에 heard가 이게 뭐 뭐? 로가 되는 겁니다 그것들을 뭐라고 발견하게 됩니까? 되게 어렵다라고 발견하게 되죠 뭐하기에? 말하기에 우리나라 말로 좀 자연스럽게 하면 두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I'm sorry예요 I'm 이 한 단어고요 sorry가 한 단어고요 그래서 두 단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건 되게 놀라운 일이죠 그게 뭔데?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몇몇 사람들이 파악하기에 그것들이 말하기에는 그것들이 뭔데요? I'm sorry입니다 왜 댐으로 받았냐면 I'm을 하나, sorry를 하나 해서 두 개 복수명서를 받은 거예요 자 they think 그들은 생각하죠 그들은 생각하죠 뭐라고? that is라고 생각합니다 that is는 뭔데요? 그것이 의미한다 그것은 앞에 내용이겠죠? 뭘? 좀 약함을 의미한다 혹은 패배를 의미한다 라고 생각하는데 nothing of the kind 그러한 종류의 것이 아니다 자 여기에 it is가 생략돼 있어서 it is nothing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of the kind 하면 그러한 종류의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한 종류가 아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 라고 말하고 싶은 겁니다 in fact 사실상 그렇죠? 사실상 it's exactly the opposite 아 그거는 그거는 그냥 정반대인 거다 정확하게 정반대인 거다 그리고 또 다른 좋은 방법 또 다른 좋은 방법 물론 여기 방법들이 되게 많겠죠 그러니까 이번에 나온 방법이 마지막 방법은 아닐 테기 때문에 unother로 받았습니다 또 다른 좋은 방법은 뭐하는? 덜어주는 뭐를요? 긴장감을 덜어주는 방법이 주어져 그래서 it is 뭐다? around 말다툼이다 언쟁이다 진짜? 자 왜 그럴까요? the sea 바다는요 is ever so much calmer 자 이 er이 붙었다는 건 잔잔한 건데 더 잔잔한 거잖아요 그럼 훨씬 더 라고 해석해 주셔야 되겠죠? much even much still far by far a lot very는 안 된다라는 거 훨씬 더 잠잠해진다 after 뭐 한 후에 a storm 네 폭풍 후에 그러니까 이 폭풍이 여기서 뭐랑 같은 거예요? a row 언쟁과 같은 말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a row 언쟁 말다툼이라는 건요 가지고 있어요 또 다른 하나의 이점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 다른 하나의 이점이라고 한 거 보니까 앞에 지금 이미 이점이 한번 나왔다라는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보니까 when 뭐 할 때 짜증이 아 raised 제기되어질 때 수동태가 왔기 때문에 rise는 안 되겠죠 왜냐하면 rise는 자동사니까 자 어쨌든 짜증이 말해질 때 unspoken truth 말해지지 않은 BP입니다 말해지지 않은 진실이 보통 튀어나오게 됩니다 자 진짜 자 부사죠 부사 짜증이 만들어질 때 제기되어질 때 입 밖에 내지 않는 그런 말로 내어지지 않는 진실이 보통 나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것들 여기서 그것들은 unspoken truth니까 대의로 받았고요 다치게 하죠 약간 약간 다치게 합니다 그리고 특히나 at the time 특히나 그 순간에 그 당시에 굉장히 조금 마음을 다치게 하는 그런 말이 될 수가 있다 자 그러나 그러나 내가 진짜 하고 싶은 말은 이거겠죠 그러나 그 당시에는 그렇겠지만 at the end 결국에는 결국에는 너가 알게 되죠 뭐 서로서로를 a bit better 더 잘 알게 되는 그런 게 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네 뭐 별로 말한 게 있는 것 같지도 않은데 마지막으로가 나와요 마지막으로 most 대부분 근데 뭐의 대부분이요 그 긴장들과 말다툼들의 대부분 근데 뭐 사이에서 아이들 사이에서 between 다음에는 무슨 명사가 와야 됩니까 당연히 복수 명사가 와야죠 그러니까 차일도 놓을 수 없고 아이들 사이에서의 긴장감이라든지 말다툼들이라든지 어쨌든 그런 것들의 대부분은 대부분은 뭐다 자연스러운 일이다 여기서 a로 받은 이유는 most는 대부분이잖아요 그럴 때는 이게 부분이기 때문에 전체에 해당하는 the tensions and curls를 주어로 수의 일치를 시켜줍니다 그래서 r가 정답이 되는 거고요 심지어는 뭐 할 때 그것들이 seem to be constant wise parents 뭐 이게 아니네요 여기가 끊어진 거네요 그쵸 보일 때 constant 지속적인 것처럼 보일 때 seem 다음에 to 동사원형 나오면 무슨 뜻이다 to 동사원형인 것 같다 to 동사원형 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게 보충어가 됩니다 그래서 현명한 부모님들은 don't worry 걱정하지 않아요 too much 너무 많이 걱정하지는 않습니다 뭐 그죠 좀 오버 하시는 부모님들이 좀 계시거든요 그럴 수 있죠 자기 자식이니까 자기 자식은 이뻐 보이죠 자 어쨌든 그렇구요 example one 끝났고 example two 갑니다 자 이건 또 뭐냐 traditionally 전통적으로 부사죠 전통적으로 most 다음에는 무슨 명사 셀 수 있는 건 복수명사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생태학자들은 대부분의 생태학자들은 아이고 밑줄을 읽으려는 게 아니었는데 생태학자들은요 추정하고 있습니다 dead 이하라고 dead 이하는 뭔데 community 네 군락의 stability 안전성 이라는 거 그게 뭔데요 같은 건데 능력이랑 같은 겁니다 뭐에 그 커뮤니티에 뭐하는 능력 to withstand 견디어내는 능력이요 뭐를요 environmental disturbances disturbance는 들어봤죠 뭔가 이렇게 요동치는 거 뭔가 안정적이지 못한 게 disturbance잖아요 그죠 여기서 교란 이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교란 그죠 자 앞에서부터 다시 한번 해석하기 전에 뒤로 갈게요 일단 여기서 뭐다 여기까지는 일단 묶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게 결과다 근데 뭐의 결과다 그 커뮤니티의 복잡성의 결과다 이렇게요 자 앞에서부터 다시 읽겠습니다 잘 들어 보시구요 여기는 형용사적 용법으로 꾸민다 라고 보시면 되니까 전통적으로 대부분의 생태학자는 추정하고 있어요 뭘 dead 이하를 dead 이하는 뭔데 군집의 안정성 이라는 건 결과라고요 자 여기 이게 농사고 이게 보충합니다 뭐의 결과 그 커뮤니티의 복잡성의 결과라고요 자 근데 군집의 안정성 이라는 게 뭘 의미하냐면 능력을 의미하는 겁니다 뭐의 능력 한 커뮤니티가 뭐 할 수 있는 견디어낼 수 있는 능력이요 뭐를 환경적인 그런 교란을 뭐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죠 that is to say 하셔도 되고 that is 하셔도 되구요 그죠 즉 다시 말해서 in other words 하셔도 됩니다 즉 다시 말해서 한 커뮤니티가 근데 뭘 갖고 있는 커뮤니티요 considerable species 여기까지 묶어야 되는구나 풍부 풍부함 상당히 상당한 종의 풍부함을 가지는 커뮤니티는 아마도 작동하게 되겠죠 better 더 잘 더 잘 작동하게 되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당연히 어디에 걸려 있는 겁니까 may에 걸려 있는 거죠 동사가 동사가 may에 걸려 있는 거기 때문에 원형이 오셔야 되구요 빨간색으로 하고 싶었는데 자 그리고 이게 1번 이게 2번이 됩니다 그리고 아마도 더 안정적일 거예요 뭐보다 더 안정적일 거예요 한 커뮤니티보다요 근데 어떤 커뮤니티요 덜한 종의 그런 풍부함을 가지고 있는 그런 커뮤니티보다 더 안정적일 겁니다 자 according to this view 이러한 관점에 의하면 따르면 according to는 전치사입니다 그래서 뒤에 뭐가 온다 네 명사가 오게 되구요 더 비교급 더 비교급 온 녀석입니다 더 비교급이 왔는데 지금 자 더 비교급이 오고 나면 뒤에 주어 그리고 여기 동사가 생략되어 있는데요 비동사라서 생략한 겁니다 비동사는 주어가 명사일 때 생략이 가능해요 대명사일 때 생략 불가능하고 그래서 주어 동사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any single species가 주어 should be가 동사 그러면 그 앞에 뭐가 더 비교급 주어 동사 더 비교급 주어 동사인데 이 비교급이 뭐의 비교급인지는 항상 신기셔야 됩니다 앞에 같은 경우는 easy 다음에 오는 거니까 이건 형용사의 비교급이 되는 거구요 뒤에도 비동사 다음에 오는 거니까 이것도 형용사의 비교급인데 앞에 단어는 great가 단어가 짧잖아요 그래서 이 r이 뒤에 붙었구요 import는 단어가 길잖아요 그래서 less가 앞에 붙었습니다 그리고 형용사는 부사가 꾸밀 수 있으니까 그 앞에 부사가 있었던 거구요 자 그래서 한번 읽어보면 더 클수록 뭐가요? 그 종의 풍부성이 그죠? 그러면 더 덜 더 덜 결정적으로 중요해야 한다 뭐가 어떤 단일한 종이? 이렇게요 should가 들어가니까 뭐뭐 해야 한다 이렇게 읽어주시면 되잖아요 자 그렇습니다 이러한 관점에 따르면 뭐 할수록? 종의 풍부성이 더 엄청날수록 하나의 단일한 종은 덜 덜 결정적으로 중요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with 가지고서 많은 가능한 상호작용을 가지고서 어디 안에서? 그 community 안에서 그죠? it is likely that 네 대절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뜻입니다 대절하지 않을 것 같다 자 be likely to가 뭐뭐 할 것 같다잖아요 be likely that 대절일 것 같다 be unlikely that 대절일 것 같지가 않다 그럼 대절일 것 같지가 않아요 뭐와 함께? 많은 가능한 상호작용과 함께 커뮤니티 안에서는 어떤 단일한 그런 disturbance 교란이 교란이 could affect 네 영향을 미칠 것 같지가 않아요 충분하게 충분한 그 구성요소에다가요 그죠? 근데 뭐의 구성요소? 시스템의 구성요소에다가 영향을 미칠 것 같지가 않아요 네 뭐하기에는 make a significant difference 네 엄청난 차이점을 만들어 내기에 내기에는 내기에는 그죠? 어디 안에서? 네 시스템의 그 기능 안에서 시스템의 기능 안에서 네 그래서 앞에서부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with 가지고서 함께 많은 가능한 한 상호작용을 어디 안에서요? 그 커뮤니티 안에서 it is unlikely that 대절일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단일한 교란이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어디에다가? 충분한 그런 구성요소에다가 뭐에? 그 시스템에 뭐하기에 만들어내기에 그죠? 뭘 중대한 차이점을요 어디 안에서? 그 시스템의 기능 안에서 자 그래서 evidence 증거가 근데 뭐에 대한 증거입니까? 이러한 가설에 대한 증거는 포함하고 있죠 사실을 그 사실은 뭔데? 그 사실은 파괴적인 그런 발생이 뭐의 발생이요? 해충의 발생이요 그게 더 일반적인 그런 일일 것 같다 어디 안에서는요? cultivated field니까 경작이 되어지는 그런 필드에서 그러니까 경작지 안에서는요 근데 그 경작지들이 그 경작지들이 are 뭡니까? 낮은 다양성의 커뮤니티거든요 음 그래서 뭐 하다구요? 더 흔하다구요 뭐가? 해충의 그 파괴적인 발생이요 근데 어디에서 보다요 자연스러운 그런 커뮤니티에서 보다 근데 뭘 갖고 있는 더 엄청난 종의 그런 다양성 풍부함을 가지고 있는 그런 커뮤니티에서 보다 그쵸? 지금 종의 다양성이 되게 풍부하면 어떻게 된다구요? 하나의 단일한 개체가 뭔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가능성은 줄어든다 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경작지 같은 경우는 내가 만약에 옥수수를 심으면 옥수수만 있고 뭐 판만 심으면 판만 있고 뭐 이렇게 되어버리니까 아무래도 해충의 발생의 영향은 더 뭐 하다구요? 흔하게 된다라는 거죠 자 앞에서부터 다시 한번 읽어보면 증거가 뭐에 대한 이러한 가설에 대한 증거는 포함하고 있습니다 사실을 근데 그 사실은 뭐냐면 파괴적인 해충의 발생이 더 흔하더라구요 경작지 안에서 근데 그 경작지는 낮은 다양성의 커뮤니티거든요 그래서 어디에서보다요 자연스러운 커뮤니티보다요 뭘 갖고 있는 더 어마어마한 종의 다양성을 가지고 있는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example 1,2가 끝났고 이제 practice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갑니다 some people 많은 사람들은이 아니라 몇몇 사람들은 view 봅니다 view a as b 많이 들어보셨죠? a를 b로 보다 look upon a as b, regard as b, consider as b, think of as b 다 거의 비슷한 뜻이라고 보시면 되요 몇몇 사람들이 몇몇 사람들이 몇몇 사람들이 old age 많은 나이 그러니까 노년기를 inevitably 필연적으로 필수불가결하게 되게 우울하게 하는 것으로 시급하고 봅니다 능동이죠? 능동 더 비교급 주어동사 더 비교급 주어동사인데 뒤에는 비동사라서 생략이 돼 있다 자 그럼 뭐 get old 하면은 나이를 먹다잖아요 네가 더 나이를 먹을수록 그 다음에 더 deterioration 하면은요 hot 가락 그 가락이래요 하락 그죠? 저하 이런 뜻입니다 하락 저하 근데 어디에서의 삶의 quality에서의 삶의 그 질에서의 저하가 더 엄청나진다 라고요 아 그런가요? 그럼 여러분의 어 삶의 질은 어마어마하게 높겠네요 자 앞에서 부터 다시 한번 읽어 볼게요 몇몇 사람들은 봐요 노년을 필연적으로 우울하게 해 주는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가정하죠 데디야 라고 데디야는 뭔데 네가 더 나이를 먹을수록 너의 삶의 그 하락은 더 엄청날 거라고 자 물론 물론 그거 사실 어 젠장 자 그거 사실이에요 그거 뭔데 데디야 데디야는 어디까지냐 여기까지 묶이는 건가 봐요 더 longer you live 네가 더 오래 살수록 이 녀석은 또 부사의 비교급이네요 네가 더 오래 살수록 더 more opportunity 더 많은 기회를 네가 가지게 될 거다 된다 그죠? 근데 뭐의 기회입니까? 자 여기에 지금 명사 뒤에 원래 opportunity가 있었던 거예요 그럼 뭐 할 기회였던 거죠? 이게 표현하는 게 아니라 경험하는 기회 뭘 경험합니까? negative 네 부정적인 그런 이벤트들을 경험할 기회예요 그죠? 근데 뭐 뿐만 아니라 긍정적인 이벤트뿐만 아니라 자 여기 지금 보시면 as well as 가지는 이게 A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B라고 보시면 됩니다 not only A but also B 구조로 바꿀 수 있겠죠? 바꾸면 어떻게 됩니까? experiencing not only 그 다음에 positive events but also negative events가 됩니다 그죠? 여기에 앞에 똑같은 걸 생략을 해버렸고요 자 이것도 앞에서부터 읽어보면 물론 그거 사실이죠 그거 뭔데? 더 오래 네가 살수록 더 많은 기회를요 근데 뭐 할 기회요? 경험할 기회 뭘 경험할 기회? 부정적인 뭐 뿐만 아니라 긍정적인 이벤트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 그럴 기회를 you have 네가 갖는다 네가 갖는다 그래서 뭐 한다고요? 삶의 질이 저하된다고요 자 and 그리고 certain 특정한 그런 뭣들 질병들 통증 고통 그리고 장애 이런 것들이요 이런 것들이 자 그럼 주어가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네 개입니다 주어가 네 개니까 당연히 뒤에 동사는 복수용으로 와야 되는데 두가 강조하고 있네요 그죠? 더 엄청 become 뭐가 돼버립니까? more likely 있음직한 그런 녀석이 돼버립니다 뭐와 함께? 증가하는 나이와 함께 있음직한 녀석이 되어버립니다 more likely는 그럴 것 같은 이란 형용사로 지금 쓰였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with는 more 함께 증가하는 이거는 능동이 아니라 진행이네요 그죠? ing 형용사는 두 가지 형태가 있죠 more 하고 있는 중인 이란 뜻일 때가 있고 남을 more 하게 만드는 이란 뜻일 때가 있고 그래서 제가 more 하는 중인은 진행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more 하게 만드는 능동이라고 써놓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as 뭐뭐도 역시 그렇다 그죠? 뭐뭐도 역시 그렇다 손실도 역시 그렇다 근데 뭐에 대한 손실이요? 가족, 친구 그리고 사회적인 서포트의 손실도 그러하다 그죠? so do I, so can I 뭐 이런 것처럼 as 뭐뭣처럼 이라는 여기서 접속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중요한 게 이 to가 뭐가 아니라는 거 are가 아니라는 거 꼭 챙겨 두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원래는 as 다음에 뭐가 온 거냐면 as 그 다음에 이 녀석이 주어고요 아이고 빨간색으로 갈게요 이 녀석이 주어고 그 다음에 동사는 become more likely 이렇게 오는 거예요 become more likely 근데 그거를 as 뒤는 의문문어순으로 도취를 시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do 다음에 주어 오고 그 다음에 become become likely가 된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뒤에는 어차피 become likely는 여기도 있잖아요 앞에도 그러니까 생략해 버린 겁니다 결국은 이 to가 뭐라는 거예요? 도취를 나타낸 두가 되는 거죠 도취를 나타낸 두 자 therefore 그러므로 therefore 대신에 들어갈 수 있는 단어가 therefore thus, so, hence 있습니다 몇몇 슬픔들 몇몇 슬픔들 몇몇 슬픔들 is to be to가 나오면 뭐뭐하는 것 이다로 먼저 해석해 보시고 그게 말이 안 되면 조동사를 해석하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be going to 정도의 의미인 것 같아요 몇몇 슬픔들이 뭐 할 예정입니까? 기대되어질 예정입니다 그렇죠? 기대되어질 예정입니다 nonetheless 그럼에도 불구하고 nonetheless, nevertheless, not withstanding, but still, yet, however 거의 동의어로 쓰일 수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울증이라는 건 absolutely 절대적으로 뭐는 아니다? 불가피한 그런 결과물은 아닙니다 뭐에? 논현에 여기서 not은 부정이고요 absolutely는 부사로 압도적으로, 전적으로라는 뭐예요? 100%를 나타내는 단어이기 때문에 이 두 개가 합치면 뭐가 됩니까? 네, 부분 부정이 됩니다 부분... 왜 안 나오니? 부분 부정이 됩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불가피한 결과는 아니다가 아니라 절대적으로 불가피한 결과인 것은 아니다 불가피할 수도 있다라는 걸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most symptoms 네, 대부분의 증상들 근데 뭐의 증상들이요? 우울증의 증상들이요 근데 어디 안에서 발견되는 노년들 The elderly는 elderly people이니까요 노년들의 불... 뭐냐? depression 우울증에서 발견되는 증상들이 증상들이 주어져 그러니까 are identical 되게 똑같더라 뭐랑? 우울증의 증상들이랑 근데 누구의? 사람들의? 어떤 사람들? 모든 나이대의 사람들 그죠? 우울증이라는 건 그냥 똑같은 거다라고 의미하고 있는 거고 자, 여기서 도우즈로 받아주셔야 되는 이유는 이 도우즈는 뭘 가리킨다고요? 네, symptoms of depression을 가리킨다고요 그죠? 그러니까 도우즈로 받아야지 뭘로 받으면 틀린다? 대수로 받으면 틀린다 However, 그러나 이 지문은 미쳤어요 뭘로 미쳤냐면 연결어로 미쳤습니다 연결어로 미쳤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연결어들 전부 다 다 뭘로 나올 수 있다 여기도 있죠? 연결어 전부 다 문장 삽입 순서 배열 등으로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나 나이 든 사람들은요 자, the elderly는요 elderly people이잖아요 그래서 아로 받습니다 are more likely to 그렇죠? are more likely 더 뭐 할 가능성이 높다? 더 집중할 가능성이 높다 어디에? 육체적인 것들에 그죠? the physical도 마찬가지로 덜을 받았으니까 이거는 명서로 쓰인 겁니다 육체적인 것들에, 신체적인 것들에 더 많이 집중하는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그리고, 덕 덕은 여기서 뭐에 걸린 겁니까? 이게 a이고, 이게 b겠죠 또, 이야기할 가능성이 높다 뭐에 대해서 그들의 엑스나 통증이라든지 고통이라든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할 가능성이 높다구요 그죠? rather than, 뭐 하기보다는 그들의 느낌 뭐의 느낌? 절망의 느낌보다는 그죠? 자, 앞에서 붙어요 그러나, 나이 든 사람들은요 더 뭐 할 가능성이 높냐면 집중하고 그죠? 어디에 집중하고요? 물리적인 것들에 신체적인 것들에 집중하고 그 다음에 그들의 뭐 고통이라든지 통증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할 가능성이 높아요 뭐보다는 그들의 절망의 감정보다는 furthermore, 게다가 besides, 그죠? 게다가 in addition, 게다가 moreover, 게다가 네 어쨌든, 나이 많은 사람들은요 보통 표현합니다 후회랑 그 다음에 remorse 네, 양심의 가책을 표현합니다 뭐에 대해서 과거의 그런 이벤트에 대해서 어디에서의 이벤트이요 그들의 삶에서의 이벤트이요 그래봤자 해결되는 건 아무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냥 재밌게 사시면 됩니다 인생은 즐거운 거라고 생각하시고 재밌게 사시면 돼요 자, 그렇게 해서 첫 번째 practice 1 끝났구요 두 번째 practice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companion companion 하면 뭡니까? 여기서는 지금 섞어 심기라고 해서 companion planting을 원래 companion이란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동료 뭐 이런 뜻입니다 동료 동료라는 게 뭘 말하는 거예요 나랑 같이 누군가가 있다라는 걸 말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한 거예요 동반해서 동료끼리 planting 심는 거 그래서 섞어 심기라고 해석을 한 겁니다 섞어 심기라고 저도 해석을 할게요 섞어 심기는 이제 the chance 기회다 근데 뭐 할 수 있는 기회? 만들어낼 수 있는 기회예요 뭐를요? prosperous 번영하는 그런 garden을 정원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기회입니다 by ing 뭐뭐 함으로써 그룹을 지음으로써 뭐를요? 식물들을 그룹을 지음으로써 근데 그 식물들은 누군데? 주격관계대명사죠? 협력하는 겁니다 instead of compute 경쟁하는 것 대신에 협력하는 instead of는 뭐뭐 대신해요 경쟁하는 것 대신에 협력하는 그런 식물들을 뭐 함으로써? 그룹을 지음으로써 you get 너는 얻게 되는 거죠 뭐를요? 식물들을요? 근데 뭐 하는 식물이요? 뭐 하는 식물? get 명사 투동사원형의 구조였네요 이게 주죠 get 명사 투동사원형 명사가 투동사원형 할 수 있게 시키다 그래서 식물들이 뭐하게 시키는 겁니까? 하도록 뭐를 더 힘든 일을 하고 더 힘든 일을 하도록 그리고 나서는 이제 뭐 하도록 이게 1번이고요 요게 이제 동사원형의 2번입니다 요게 2번 원래는 요 앞에 투가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번영하도록 하는 겁니다 자 앞에서부터요 그룹핑을 지음으로써 뭐를 식물들을 그 식물들은 누군데 협력하는 애들이죠 뭐 하는 것 대신에 경쟁하는 것 대신에 그렇게 그룹핑을 지음으로써 네가 뭐 할 수 있다고 시킬 수 있다고요 그 식물들이 뭐 하도록 힘든 일을 열심히 일을 하도록 시킬 수 있고요 그리고 번영하도록 시킬 수 있다고요 자 그래서 A familiar example 한 익숙한 예 뭐의 예입니까 섞어 심기의 예 예가 is the combination 조합입니다 근데 뭐의 조합이에요 금송화와 토마토의 조합입니다 그게 뭔데요 금송화라는 녀석이요 무찔러 버려요 해충을 근데 그 해충은 뭔데 해충은 사랑하는 거죠 토마토를 토마토를 사랑하는 해충을 죽여버립니다 자 different combination 네 다른 조화 뭐에 좋아요 식물들의 조화가 조화가 주어져 cancel 해결할 수 있습니다 많은 것을 뭐에 많은 것 당신의 그 잠재적인 정원의 문제들의 많은 것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many of 다음에도 당연히 복수 명사가 와야 됩니다 자 몇몇 식물들은요 되게 좋아요 뭐에 좋아요 영향에 좋아요 뭐에 영향 토양의 영향에 좋아요 반면에 다른 또 식물들은요 others는 여기서 뭐 불특정한 거니까 덜을 쓰시면 안 되고요 그죠 다른 녀석들은 또 끌어당기기도 합니다 뭐를 유익한 곤충들을 끌어당기기도 합니다 영향에 좋은 녀석도 있고 토양에 그 다음에 내가 심고 있는 그 식물에 좋은 혜택을 주는 곤충들을 끌어당기는 그런 녀석들도 있고요 자 그래서 companion planting 네 섞어 심기라는 건 can be needed 필요 되어지는 녀석이에요 필요 되어질 수 있는 녀석이네요 그죠 as 뭐뭐로서 뭐뭐로서 그죠 뭐하는 녀석으로 바람을 막아주는 녀석이라는 건 여기서 뭔가 내가 위험이 있거나 아니면 공경에 처할 때 그걸 막아줄 수 있는 녀석입니다 진짜 바람만 막는 녀석은 아니에요 알았죠 자 그리고 그리고 to provide 뭐하기 위해서요 제공해주기 위해서 그늘을 여기서 그늘도 마찬가지로 진짜 그늘을 말하는 게 아니라 윈드 protection이랑 거의 비슷한 뜻으로 쓰였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어쨌든 이 혜택들이 혜택들이 빨간색으로 갈게요 혜택들이 뭐하다 endless 끝이 없어요 섞어 심기 뭐하다 너무 좋아요 라는 뜻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practice 2 끝났고요 3 갑니다 자 소재가 조류친화적인 커피 얘는 또 뭐야 조류친화적인 커피 상상도 못해본 녀석이네요 자 볼게요 many birds 많은 새들이요 winter가 지금 동서로 쓰였기 때문에 겨울을 납니다 그죠 어디에서 나요 더 따뜻한 그런 기후에서 납니다 자 그래서 many birds 그 많은 것들이 happen to 동사원형 하면 우연히 뭐뭐하다 라는 뜻이거든요 happen to 동사원형 우연히 뭐뭐하다 우연히 뭐하게 됩니까 커피를 생산하는 나라들입니다 아 그 기후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요 그죠 그 더 따뜻한 기후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 우연히 뭐라고 커피를 생산하는 나라라구요 아 진짜 그렇구나 자 어쨌든 many of which 를 써주셔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many of which 를 써주셔야 되는 이유는 당연히 요 하이픈 있죠 요 하이픈이 접속사 역할을 할 수는 없습니다 연결을 해주는 역할을 할 수 있는데 접속사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접속사가 필요하고요 만약에 many of 다음에 many of 다음에 대명사가 관계 대명사가 아니라 대명사가 오고 싶으면 그때는 뭘 하셔야 됩니까 네 and 를 써주셔야 돼요 and many of 그 다음에 dem 를 써주셔야죠 climate 잖아요 그죠 따뜻한 기후들의 많은 곳들이 happen to 동사원형 우연히 뭐다 커피를 생산하는 그런 나라들이다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ing는 능동이구요 능동이고 여기 만약에 위치가 아니라 dm을 쓰고 싶다 나는 dm을 쓰고 싶다 라고 하시면 and 를 써주시면 됩니다 and many of dm 이렇게요 is은 도대체 이건 아예 선택의 범주에 있는 녀석이 아닌데 왜 이걸 문제로 냈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어쨌든요 그래서 또 끝나고 나서 nest nest 가 둥지를 틀다 둥지를 틀면서 분사 구문이죠 둥지를 틀면서 어디에서요? plantation trees 농장의 나무에서 둥지를 틀면서 근데 그 나무는 어떤 나무요? 심어져 있는 나무죠 뭐하도록? to shade 그늘을 주도록 그늘을 제공하도록 어디에다가? 커피에다가 근데 뭐로 붙어요? 너무 많은 직사광선으로 붙어요 너무 많은 직사광선으로 붙어 그늘을 제공하도록 심어져 있는 그런 농장의 나무 안에서 둥지를 틉니다 자 이걸 총 정리로 앞에서부터 읽어보면 많은 새들이요 겨울을 나요 더 따뜻한 기후들에서 근데 그 기후들의 많은 곳들이 우연히 커피를 생산하는 나라인 거고요 그래서 둥지를 틉니다 어디 안에서? 농장의 나무에서요 근데 그 나무는 심어져 있는 나무죠 뭐하도록? 그늘을 제공하도록 커피에다가 그죠? 뭐로 붙어 오는 너무 많은 그런 직사광선으로부터 오는 녀석을 막아주는 겁니다 쉐이드 A from B 정도의 구조가 뭐 만들어질 수 있겠네요 A에게 그늘을 제공하다 B로부터 막을 수 있도록 뭐 이 정도의 느낌 자 These same trees 이 똑같은 나무들이요 제공합니다 뭐를? 뭐를? 새들에게 계절적인 그런 서식지를 제공합니다 So 그래서 자 그래서 Bird Friendly 네 조류 친화적인 그런 커피는 조류 친화적인 커피는 Benefit 네 이득을 주죠 혜택을 주죠 뭐에? 커피 맛과 그 다음에 새들에게 혜택을 주고 이득을 주는 겁니다 1, 2 자 그것은 또한 의미하는 거죠 뭐를? 보증을 보장을 그쵸? 근데 그 보장은 뭔데? 아 그 보장은 이런 보장이네요 한 농장이 사용한다 근데 노니까 사용하지 않는다 뭐를? 합성 화학물질을 사용하지 않는다 라는 보장을 의미합니다 보증을 의미합니다 자 이건 가주어 진주어가 아니고요 네 잘못 분석하셨고 가주어 진주어가 아니라 가주어 진주어라면 이게 대절을 잇 자리에다가 놓고 말이 돼야 되는데 뭐 한 농장이 합성 화학물질을 사용하지 않는다 라는 것은 의미합니다 보증을 이게 뭐 말이 안 되죠? 이거는 흔히 말하는 동격의 됐이 왔다 라고 보셔야 됩니다 말이 안 돼요 가주어 진주 아니고요 더 코스트 비용 근데 뭐의 비용이요? 이러한 보증의 비용은 뭐다? 산출량이다 수확량이다 그게 뭔 말하는 거야? 더 구체적으로 A bird friendly farm 새 친화적인 농장은 생산하더라고요 대략 3분의 1 덜한 것을 생산하더라고요 뭐를? 퍼 이하니까 1년당 퍼는 여기서 뭐 뭐 당 이란 뜻입니다 1년당 3분의 1 덜한 3분의 1 더 적은 그런 것을 생산하더라고요 라는 말은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앞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합성 화학물질을 사용하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병충해 같은 거 병충해 같은 건 오히려 좀 더 걸릴 수가 있겠죠 맛은 좋지만 그래서 아 수확량이 3분의 1 더 적다 그게 뭐다? 이런 것을 맛을 보증해 주는 것에 대한 비용으로 내가 쓸 수밖에 없는 일이다 라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아셨죠? 자 lack 부족 근데 뭐의 부족 결핍입니까? 그러한 label 상표가 없다라는 것의 부족 그러나가 먼저 읽어주셔야겠네요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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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한 상표가 그러한 라벨이 없다라는 것 그 부족이 does not automatically mean 네 does not automatically mean 자동적으로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뭘 that 이하의 사실을 의미하는 건 아니죠 that 이하의 사실은 뭔데요 아 커피가 뭐하지 않다라는 거 커피가 친환경적이지 않다 누구한테 새들 이나 혹은 새들한테 친환경적이지 않다 혹은 그 다음에 이즈가 있다면 이즈 다음에 오브 명사 나오면 형용사의 뜻이죠 그래서 더 형편없는 품질인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건 아니래요 아 그러나 그러한 상표가 없다라는 것이 그러한 상표가 없다라는 것이 자동적으로 자동적으로 부사 의미하는 게 아니다 뭘 커피가 친환경적인 게 아니야 새들한테 이거나 혹은 더 형편없는 품질을 가지고 있어 이거나 이런 걸 의미하는 건 아니라고요 자 there are other ways 다른 방법들이 있다고 다른 방법들이 있다고요 뭐하는 그늘을 제공하는 커피 나무에 그늘을 제공하는 비사이즈 비사이즈 뭐뭐 외에도 나무외에도 나무외에도 커피 나무에다 그늘을 제공하는 그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니까 Mountain Size 산비탈이 제공하죠 유사한 그늘을 아 그늘의 이점을 제공하죠 유사한 그늘의 이점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몇몇 지리학적인 지역들도요 지역들도 특징으로 하고 있죠 자연스러운 그런 구름의 커버 이런 걸 특징으로 하고 있죠 이런데도 뭐 그늘이 제공될 테니까요 그죠 자 so 그래서 although 비록 뭐뭐이지만 비록 being bird friendly 조류 친화적 이라는 것이 동명서 주어입니다 이거 동명서 주어에요 그러니까 이제 단수 취급하겠죠 조류 친화적 이라는 것이 일반적으로는 되게 우호적인 거지만 되게 형편에 맞고 유리한 거지만 it's not a conclusive 그죠 그게 뭐 결정적 인 뭐 품질에 대한 지표인 것은 아닌 겁니다 자 주어 동사 그 다음에 이게 보충어인데 conclusive 결정적인 확실한 이란 뜻이니까 이거 100%에 해당한 단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부분 부정으로 해석해 주셔야 됩니다 이 낫과 이 낫과 이 conclusive가 같이 있어서 또 그것이 결정적인 품질의 지표 인 것은 아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죠 아셨죠 자 그렇게 해서 practice 3가 끝났고요 이제 4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if 만약에 우리가 알았다면 정확하게 뭐 것 을요 근데 어떤 것 그리고 what to 동사원형 how to 동사원형이네요 그래서 무엇을 가르쳐야 할지와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를 정확하게 알았다면 그죠 이 그지액 구사고요 there would be no need 네 필요가 없었을 거다 필요가 없었을 거다 뭘 뭐에 대한 필요 테스팅을 위한 필요가 없었을 거다 테스팅을 위한 그런 검증을 위한 그런 필요가 없었을 거다 그리고 we would be so confident 우리가 엄청 자신감이 있었을 거다 근데 뭐에 대한 자신감이요 우리의 컨텐츠와 메소드 방법에 대한 자신감이 있었을 거다 근데 실제로 그렇지 않다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뒤에 전부 다 현재형 인거 보니까 이게 가정법 인 것 같습니다 new 과거형 이죠 would 조동사의 과거형 이죠 그 다음에 would 이것도 조동사의 과거형 이죠 그러니까 이거 다 현재 사실에 대한 반대를 말하고 있는 것 같네요 be confident of 뭐뭇의 자신감이 있는 이라는 뜻입니다 뭐뭇의 자신감이 있는 so 들어갔으니까 그냥 강조 구야 이건 그냥 형사 강조 그래서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가 만약에 안다면 정확하게 무엇을 그리고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를 안다면 테스팅을 할 필요가 없을 거고요 우리가 엄청 자신감이 있을 거예요 내용과 방법에 그죠 근데 그렇지가 않아 문제는 근데 그렇지가 않다고 자 unfortunately 근데 불행하게도 유감스럽게도 부사죠 모든 선생님들이 not 부정 all 전체 합치면 부분 부정 모든 선생님들이 아는 건 아니에요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를 아는 건 아니에요 자 그리고 모든 학생들이 아는 건 아니에요 뭐 어떻게 배워야 하는지를 아는 건 아닙니다 이게 다 목적으로 지금 쓰인 거죠 자 공정한 유일한 방법은 근데 뭐 하는 방법이요 결정하는 방법 누가 자격이 갖추어져 있는지 뭐 하도록 가르치도록 그죠 누가 자격이 갖추어져 있는지 뭐 하도록 가르치도록 그리고 그리고 위치 어떤 것 뭐의 그들의 학생들 중에 어떤 애들이 어떤 애들이 도달하는지 뭐의 arbitrary level 네 임의의 수준에 근데 뭐의 임의의 수준이요 지식의 임의의 수준에 도달하는지를 결정하는 유일한 공정한 방법은 그러니까 주어가 얘구요 동사가 is가 되는 거죠 그럼 이거 색깔 좀 바꿉시다 요거 주어 요거 동사 요거 목적어 그러면 이 wh는 이거랑 그 다음에 이게 네 이게 병렬이 되어 있는 거고 그리고 이 way to 동사 to 동사 여기까지입니다 이렇게 묶이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와 이거 되게 길다 네 모양 복잡하고요 보기 힘들 테니까 다시 한번 앞에서부터 천천히 해볼 테니까 따라 보시고 자 그 유일한 공정한 방법은 그리고 뒤에를 다 없다고 치면 is 뭐다 to create 만들어내는 것 이다 만들어내는 것 이다 그죠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입니다 뭘 테스트를요 근데 그 테스트는 뭔데 앞에 선용사 있으니까 됐이요 그 테스트가 아이고 아이고 모두가 치르는 겁니다 음 모두가 치르는 그런 테스트를 만들어내는 것 그게 유일한 공정한 방법이다 근데 그 공정한 방법은 뭐하는 방법이요 결정하는 방법이요 뭘 결정하는데요 누가 자격을 갖추어져 있는지 뭐하도록 가르치도록 그리고 어떤 뭐 그들의 학생들 중 어떤 애들이 도달하는지 어디에 임의의 수준에 뭐의 수준 지식 수준 그런 걸 다 결정하는 공정한 방법은 뭐하는 거다 모두가 치르는 테스트를 만들어내는 거다 그래서 테스트가 만들어졌나 봐요 여러분은 이것 때문에 고생을 하고 있지만 테스트들은 반드시 뭐 표준화 되어져야 합니다 표준화 되어져야 합니다 그죠 표준화 되어져야 합니다 because 왜냐하면 접속사입니다 not everybody 이것도 부분 부정이죠 아유 부분 부정 엄청 많이 나오네요 이거 부분 부정은요 어디에 밖에 안 나오냐면 일치 불일치 문제로 밖에 안 나와요 자 모두가 알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이거든요 뭘 how to 동사원형 음 테스트를 만드는 방법을 모두가 알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테스트는 반드시 표준화가 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문장 중요하죠 왜 if 가정법에서요 if를 생략하면 네 의문문워손이 되거든요 그래서 were we 가 된 겁니다 were we 중국어 같다 그죠 were we 죄송합니다 자 만약에 우리가 뭐 하려고 한다면 네 비투 동사원형이 그냥 조동사처럼 해석이 됐네요 lea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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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ve는 맡기다 여기서는 테스트하는 것을 평가를 맡겨버린다면 맡기려고 한다면 어디에다가 손 안에다가 근데 누구의 손이요 개개인의 학교들의 손 안에다가 맡겨버린다면 맡겨버리려고 한다면 우리는 뭐 가지지 못하게 될 거예요 뭐 하는 걸 방법을 뭐 하는 방법 비교하는 방법 뭘 한 학교를 또 다른 학교와 비교하는 방법을 가지지 못하게 될 거예요 이 학교는 시험이 쉽고 저 학교는 시험이 어려운데 같은 60점이라면 비교할 수가 없겠죠 그죠 compare a with b a랑 b를 비교하다 a랑 b를 비교하다 one school 다음에 another 네 당연히 불특정한 학교랑 비교할 테니까 그리고 another 다음에 스쿨이 생략돼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그리고 이제 결과적으로 보자면 결과적으로 보자면 5부 여기서 5부는 뭐에 걸려있다 왜에 걸려있다 뭐하는 방법도 가지지 못하게 될 거예요 아는 방법 어떤 학교가 to single out 네 to single out 뭐뭐로 선발하다 뭐뭐로 선정되다 그죠 그래서 선발될 학교 뭐로 in need 필요가 있는 그러니까 뭔가 조금 요구 요청사항이 있는 뭐에 대한 개선사항에 대한 어디가 좀 부족한 학교인지를 선발할 그런 것들이 뭐하다고요 없다고요 그죠 노니까요 지금도 노니까 그죠 요거 앞에서부터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일단은 single out as가 한 덩어리로 지금 쓰여가지고 뭐뭐로 선발될 아이고 뒤에 너무 많이 가니 뭐뭐로 선발될 그런 학교를 아는 것 뭐 이렇게 돼 있네요 자 문장 구조는 좀 복잡하니까 천천히 한번 따라와 보세요 were we to leave testing 만약에 우리가 어 맡겨버린다면 뭐 테스트하는 것을 어디에다가 손들에다가 뭐에 손이요 각각의 학교들의 손에다가 맡겨버린다면 우리는 방법이 없게 될 거예요 방법을 가지지 못하게 될 거예요 근데 뭐하는 방법과 뭐하는 방법 비교하는 방법 한 학교를 또 다른 학교가 비교하는 그런 방법을 가지지 못하게 될 거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알지 알 방법을 가지지 못하게 될 거예요 근데 뭘 알 방법 어떤 학교가 어떤 학교가 뭐 되어줘야 될지 어 선발되어 줘야 할지 뭘로 필요한 학교로 뭐가 필요한 학교 개선이 필요한 학교로 선발되어질지를 어 아는 그런 방법을 가지지 못하게 될 거라고요 자 그래서 after all 결국은 어떻게 되냐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만약에 만약에 우리가 말할 수 없다면 who is behind 누가 뒤처져 있는지를 말할 수 없다면 how 어떻게 can we know 우리가 알 수 있겠어요 who's ahead 누가 앞서 있는지를 말할 수 있겠어요 그죠 혹은 정반대도 마찬가지죠 누가 앞서 있는지를 말할 수 없다면 누가 뒤처져 있는지를 말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각 비교를 위해서 뭐 표준화 되어져 있는 시험을 치르게 되는 거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전체적인 내용은 조금 어 이해를 동반하는 이해를 동반하는 학습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내용이 이해가 안 되시면 꼭 질문해 주시고요 여러분이 영어가 안 되는 건 너무 당연하고 한글 해석이 안 되는 경우도 너무 많기 때문에 꼭 이해가 안 되는 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그러면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